농심 뉴 멸치 칼국수 깊고 개운한 칼국수 맛 그대로 사발 전자레인지 조리 가능 수프류 중 멸치 8% 중량 75g 이게 맛있는 겉면이에요 겉면 겉면 수프 넣고 보면 말랐네 건조한 내 손처럼 바짝 말라있어요 그 다음에 멸치 칼국수 분말 수프 아우 예쁘다 자 이제 겉면이니까 자 이렇게 뜨거운 물을 이렇게 뜨거운 물이 있으니까 자 정량으로 물을 맞춰주고 칼같이 맞춰 그리고 덮어줘 덮어주는데 어제 안 먹은 매운 김치로 이렇게 덮어주는 거예요 아무 가만히다 작은 10분 2 3 4 5 5 6 5 5 10 9 10 11 12